오늘 필요한 준비물을 봉투에서 꺼내 볼게요 오늘은 두가지 색상이 필요합니다 양말이 될 부분과 발목이 될 부분이에요 발 모양 부분은 29개 발목은 9개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10개로 시작을 할게요 헷갈리지 않게 일단 10개를 먼저 나누고 시작하면 편합니다 양말목 하나를 준비하고 왼손 검지손가락에 걸어 바깥쪽으로 3바퀴 감아주세요 중심고리가 만들어졌으면 양말목 두개를 사이로 넣을게요 왼손으로는 중심고리를 잡고 오른쪽 고리에 오른손 엄지검지를 넣은 뒤 반대쪽 고리를 잡고 매듭 지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중심고리에 하나씩 넣으면서 1단을 완성합니다 중심고리가 하나로 만들어져서 세로이 넣어지는 양말목은 9개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총 10개를 사용할 겁니다 이제는 양말목은 9개, 1단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말목은 9개의 한 마리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양말목은 10개가 되는 양말목은 9개의 한 마리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양말목은 10개가 될 것입니다 1단이 완성되었으면 좌우로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 일단 매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중심고리 하나까지 총 10개여야 합니다. 양말목을 넣을 코를 찾아주세요. 방금 찾은 코에 양말목 하나를 넣고 매듭을 집니다. 한 번 더 같은 코에 양말목 하나를 넣고 매듭을 지을게요. 옆에 있는 다른 코에 양말목 하나를 넣고 매듭을 지을게요. 한 번 더 같은 코에 양말목 하나를 넣고 매듭을 지어줍니다. 개수와 모양을 확인해 주세요.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이제 코가 아주 잘 보이지 않나요? 한 코에 양말목 하나씩 넣고 매듭을 지어줄게요.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3개의 코에 양말목 하나씩 넣고 매듭을 지을게요.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코에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반복해 주세요.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발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발목을 만들거에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영상을 잘 참고해보세요.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4번을 유의하여 매듭 지을게요. 4번을 유의하여 매듭 지을게요. 4번 위치를 확인해 주시구요. 4번은 다른 색상의 양말목을 연결할거에요. 아까 준비해둔 9개의 양말목을 준비해 주시구요. 하나씩 연결해서 매듭 지을게요.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코 4개가 확인되면 하나씩 하나씩 매듭 지어줄게요.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코 4개를 확인해 주세요.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 완성입니다. 오늘 마무리는 고리를 달지 않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나와있는 고리가 제자리에서 밖에서 안으로 한 바퀴 돌아주세요. 2개를 묶게 되면 코 사이로 매듭이 숨어지게 됩니다. 매듭이 보이지 않게 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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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